충효예 대학 수료식과 입학식이 열렸습니다. 보도에 황병양 기자입니다. 사단법인 충효예 대학 3기 수료식 및 4기 입학식이 지난 14일 코모도 호텔 부산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하였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충효예 대학 3기 수강생과 4기 입학생들을 비롯해 지난 한 해 동안 충효예 대학을 빛낸 여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. 행사를 기념하는 여러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3기 수료생들에게 각종 훈장 기념표 및 공로상, 자격증 등이 수여되어 뜻깊은 순서가 진행되었습니다. 충효예 대학은 지난 한 해 동안 충효예 사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유명한 석학들을 초빙해 한민족의 정신문화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명강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. 이를 수강한 수강생들이 지역사회의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급수에 따른 충효예 교육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더불어 친교회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작년 말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효예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고, 충효예 대학에서 주최한 세계 167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 및 충효예 동영상 청소감문 대회를 열어 세계 곳곳에 충효예 사상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. 충효예 대상 시상식에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충효예 대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참석한 내외 귀빈들에게 깊은 귀감을 남겼습니다. 충효예 대학 3기 수강생들이 수료하는 동시에 새롭게 4기 입학생들이 입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충효예 사상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를 허물고 한층 더 아름다운 복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영입니다.